예 가고 야 나 아 냐 아 아 그럼 서 있는데 가치고 있고요 쪽 통화 속 왕자 같은데요 누가 아직 물거리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막 하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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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어 어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음 Europere work 아 그 아 아 아 아 어 어 어 거하냐고는 들 이제 인거 같은데 교회 미션을 왔어요 럴들 ! 아! 그래! 아 아 아 자 합시다 살짝 판타지 등 어 어 아 이럴 것도 아니고 오 이거 일단 거 하게요 한 터지는 좀 뭔가 좀 화려 뭔가 좀 뭔가 그 사실 뭔가 없어요 야 이 판타지 같아요. 조명이 살짝 그 달 같네 지금 조명이랑 같이 찍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이 달 같은 느낌이 뜨면서 판타지 같네 이게 비형이 갑자기 저 보름달으로 인해서 늑대인간으로 변합니다 오 야 좋은 판타지다 아우 한 번 해 아우 괜찮아요. 옆모습으로 아우 아우? 아우 가능한가요? 지금 보름달에 형이 지금 늑대가 아닌가요? 옆모습 아우 가능한가요? 옆모습 아우? 어어 나갔다가 판타임이다 늑대iting 조명으로 만들어 consumo 판타지 자, 멋있다 설탕 하지만 아이 아아 멋지는데?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닥에 한 번 맞지겠습니다 배가 커다 cryst 약간 그쵸 голос 약 exemplo 고개를 숙여줄 수 있으니까 약간 고통에 빠진 왕처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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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야. 얼굴이 다 안다. 이게 A 것이네. 남자야, 잘 찍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것 같아. 괜히 CGV가 아니라. 나 셀러야,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멋있다. 우리 셋이 어떻게 할 거야? 아까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이것도 멋있어. 이것도 멋있어. 이거야. 이거야. 이게 약간 와이드하고 늑대 같잖아. 맞아요. 정말. 늑대이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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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야. 모델이 너무 A급이었다. 메인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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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RM 씨,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여기 밖에 없는 거지. 찍고 싶은 거 있습니까? 형, 형이 그게 뭐라고요? 주제가? 저 자유입니다. 자유요. 자유면 바깥으로 나갈까요? 저는 바깥으로 왔어요. 그럼 헤메스 여기서 보고 가죠. 자유라고? 네. 좋다. 밖에다가.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자유롭게. 사실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니고요. 알아서 하라고 자유롭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메스. 조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야위니까. 내가 쉽지언정하지 않아요? 여기 남자로 왔을까? 여기 남자로 왔을까? 우와, 자유네. 자유롭다. 야, 이거다. 남주의 알통 봐봐. 남주의 알통 봐봐. 아, 좋아요. 아, 귀여워. 귀여운데? 아, 좋아요. 아, 이거 합성한 것 같아. 눈이 이거. 그래요. 자, 하루종일 한번 찍어 주십시오. 아, 둘, 셋.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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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 남주의 위로 올라탈 때 조심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클로즈 갈게요.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아, 됐습니다. 오, 이거 좋네. 다음 원하시는 거야, 다음 원하시는 거야. 확실히 사진이 찍는 해가 잘 찍네. 자, 에셀레 어떻게 할까요? 아 쎌 4 4 4 코나 수건 아 저는 형 뭐 다 건질 수 있는 사진들 일거에요 아마 어이 에 액 터 아 이거 자 이가 나 이거 이룽 좋아 이러고 더 좋아 에 다 잘났어요 형궈 낸 그 정권 정권 의 러스에요렴어요 아 이거 좋다 이것은 살았어 틀고 너무 좋아 아 이거 이거 아 저희것이 다른 사람 나 왜 그런지 모르고 리ила 랑 밑에 꺼랑 그 아크로 맨 반응과 어 어깨 어수와 조회 1 자 정실로 되요 자 서서 지금 재밌어 서울라 입니다 자 해외 누구냐 저의 맵니다 해맵 있다 아잇 해외 이거면 이거보다 통이 됐다 아 이분도 이것밖에 없어여 자 딴 땀 사는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함께의 띨을 시작하셨다 이제 아 났다 따갑다 갑니다 아 간단하게 이제 암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떻게 잡으신 거죠 아 이게 뒤로 보는 작으시군요 발차기 한번 절 것 같지 않나요 발차기 발차기 아 정식 그 발차기 어떻습니까 사비 발차기 할 때 표정 아파 저희가 잘 달아달라고 말 Jáing 강대가 많았어요. 하나, 둘, 셋. 뻗어요.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영어 보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간. 자, 볼 때는 발차기 하는 거 하나. 발차기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옆에 우리 댄스 댄스 하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피터팬의 모습으로 하나, 둘, 셋. 피터팬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좀 밝게. 윤경, 윤경 잘 찍는다고 하잖아요? 없애는 거야? 다리, 이 팀이. 얘 때문에 구도가 안 나와. 이렇게 예전이 된다고. 아까 그 발차기 진짜 하찮게 나와서 좋아요. 진짜 하찮게 나왔어. 옆에 조명 봐봐. 좀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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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대스크. 오케이,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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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거 좋아. 됐다,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좋아, 이거. 귀 잘랐어. 자, 이제 셀레 한번 해봅시다. 셀레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좋아요. 이거 좋고요. 야, 의상이 예쁘네. 이건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건 조금, 좀 아까 발차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솔직히 아니고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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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냐? 3점 카드 설치하지 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 더 올려야 해요. 맨 위쪽으로 올라가야 해요. 맨 위쪽, 맨 위쪽. 난 두 개는 오리도 좋은데요. 이거. 이거 좋은데요? 이거, 이거, 이거.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민이 이거 추가 셀렉 가능한가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요. 야, 이거 초반지예요. 형, 고독, 고독. 고독. 뭐야, 뭐 혼자 세워졌어요? 늑대 인간이 아닌데, 늑대 인간. 저 쳐다보시는 게 더 웃겨. 뭐지? 뭐지? 제드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니야? 아, 나 한다. 이거 위에 거 너무 좋은데. 야, 이거 대결하면 해야 될 거 같아? 고독, 고독. 뭐가 차이가 안 될 거 같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프로필 사진 같아. 아름다운 같아. 아름다운. 그 다음 누군가요? 끝나? 아, 맞다.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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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빠른즘 lean에서 제가 쓸게요. 아, 좋다. 아, 감독님. 그래요. lassen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쓸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어. 좀 밝아요. 감독도 좀 밝다. 주민이 표정이 조금만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 주민이 표정이 좀 그런데? 조금만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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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거 인거 약간 좀 입맞고 있도록 어 그 그 뭐야 이게 이게 봤는데 나 써 나왔어 뭐야 벌써 컨셉이 뭐야 아까 입마려 인낙 두 번째 거 아 이거 좋아요 오야 이해를 밑에 밑에 아 너무 너무 쓸려 같지 않냐 으 으 시계랑 이런거 보여줘 주시기 없는데 1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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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본 좀 지워줘야 겠는데요 그러게 야 돈이 나야 되는데 천천히 없냐 혹시 천원 짜리 나 아 있어 다 있어 야 다 있어 야 다 있어 다 있어 비켜야 우리 소품 한번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5천원 이라고 저 5천원도 좀 섞어 나 돈 많아요 기다려 봐요 정구이 정구이 지갑에 장난 아니잖아 아 정구이 지갑 나와야 되는데 형 형분 부자 아니체 제 가방이 쭉 돈이 조금 없어 보여요 괜찮아요 아 하자 아니 많아요 많아요 이게 해줘야 된다고 예 아 되게 더 없어 보이는데 아 오케이 됐어요 하늘 3단atte 제대로 졸고 같은데 이게 진짜 멋있었어. 오케이, 나왔는데. 오케이, 됐어요. 자, 우리 아련 갑시다, 아련. 아련. 아, 이거 진짜 졸고 왔다. 3천원밖에 안 보여. 근데 파란색이 파란색. 만원이 너무 CG처럼 나왔는데? 감성감, 그러니까. 형이 이한테 기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좋아, 좋아요. Let's try, let's try, that's good. 공포영화 같은 느낌? 뭐. 이 가운데 애가 너무 쎄가지고. 아니, 신선이. 안선이 안 빠져. 아련하게, 아련하게, 아련하게. 어, 진영 제대로 아련하네. 어, 호미.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아, 진영. 진영 거의 떨고 있는 아기형수야. 예. 산이점하면 재미있게 하겠다. 사 Rep sea, wolves. 윈윈. milyarção 과 Bible moon 보군에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1973입니다. 월 cons. год Ryan ONE과 함께 보이고, 아련해, 아련해. 정말. 정국이 있어. 오 오 오케이 원근감 생겼어요. 좋아요 좋아요. 진영이 더 들어야 돼요 진영이. 입술 잘라요. 이렇게 좋아. 딱 좋아. That's right. That's good. Okay, okay, okay. 정국이 뭐야? 진영이 옆에서 부들부들 걸리겠네. 자꾸 질러잖아. 근데 이런 거는 약간 행동을 다 똑같이 해주면 되게 약간 그런 거죠. 약간 히어로의 기본 자세 팔짱 아니야? 팔짱 이렇게 딱? 오케이 팔짱. 처음에 팔짱. 딱 다리요. 이렇게 딱 해서 팔짱 딱 이렇게. 오케이 팔짱. 고개 떨구고. 기장 표정. 고개 좀 틀어줘. 고개 자 고개 들어와. 고개 좀 틀어줘. 마지막 승부 OST 더 들죠. 이제 뭐 할까? 승부 한번 할까 이제? 뭐 뭐? 위로 위로 위로? 대현상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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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이쪽은 왼쪽으로 해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할까? 난 그럼 팔짱 이렇게 할게요. 너 이거 뭐요? 원래? 너 하고 싶어. 팔짱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좋아. 될게요. 저거야. 둘. 셋. 둘. 셋. 둘.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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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5. 4. 5. 아. 5. 이엄이 아니고. 아. 아. 너무 좋았어요. 언제. 제가 옷을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입어 보겠어. 오. 오늘 앞건. 오늘. 처음. 처음인데 마지막이거든요. 정말 진형이 매번 하드키를 해야 한다 이럴 때. 진형은 진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열심히 만든 거야. 진형은 재능이에요. 허비 형, 그걸 가져갈 거예요. 저는 진짜... 이대로 진짜 수선을 해달라고 그래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다들 잘 만들던데요. 진짜 잘 만들어요. 본인만 없네요. 저것도 재능이라니까요. 자, 그럼 우리 다음화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사진전에서 우리의 예술성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자, 왜 줄까요? 달려라 방탄! 어디죠? 우리 사무실입니다. 네, 우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아, 좋네요. 회사가 좋네요, 아주 그냥. 네, 저희 회사 처음 보죠. 잘 보나요. 네, 저번에 했던 방탄 사진전 기억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마무리. 오!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하신 사진을 보시고 오! 방탄 명과 나는 보는 게 제일 좋아. 만드는 거 싫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후비 형, 후비 형의 사진이 제일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 이거 지비이가 찍었죠? 아, 저는 약간 저와 윤이 형의 약간 그 쇼미더머니. 아, 그 사진 잘 나왔었어요, 맞아요. 아, 어떻게 나왔을 때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그 유닛 좋았어요. 저희 어디부터 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가 유닛이에요. 네. 아, 여기 있는 거예요, 사진? 아, 사진이구나. 와, 진짜 많다. 우리 갤러리 같아요, 지금. 이제 있는 게. 아, 하나씩 봅시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오픈해 주시죠. 여러분, 플래티너 수입이 보이십니까? 와, 아니, 이 두 명의 표정의 조화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돈 날라가는 게 대박입니다. 진짜 졸부 같지 않냐? 제가 협찬 돈 보이십니까? 협찬 돈?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때까지 잘 몰랐거든요. 둘이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잘 어울려요. 아, 이 둘의 케미가 좀 기대해볼 만합니다. 뭔가 뭔가 기대해도 되나요?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이러다가 음악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닭 상경한 사람 같다. 정말? 우리 너무 잘 어울려. 두 번째 작품 바로 보면 되나요? 실감 장애. 아, 아련이네. 아련이네, 아련이네. 아련이네, 아련이네. CG 같지? 아니, 맞지? 컵상 어디지? 정말 피터팬 같습니다. 정말? 아, 정웅아, 너 옷이 진짜 예쁘다. 아, 그렇구나. 어디서 구했냐, 이런 거? 우리가 만든 옷이었지? 다음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아, 형 진짜. 다음 작품. 어, 요번에. 스릴, 스릴. 야, 이거는 영화 제목만 추면 포스터다 포스터.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토어에도 재미있어 포스토어에도 재미있을 것 같고. 형 씨. 같이 드라마 하나 하시죠. 용플은. 불은. 이제 약간 영화 포스터 같다. 그치. 제가 다음. 영화 하나 찍으시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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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의 제목은 지금로 한번 패드하 Apollo.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호 제목 같네요. 영화 제목. 영호하는 기록 한번 띄워. 영화 제목 아무리 treffen 영화 제목 안뇽? 맞아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아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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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이 일단 일단 본인이 이 카펫 무늬 와 이 날 떨어져 의사 그리고 이 왕관 이 붉은 톤으로 굉장히 잘 이원과 매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레드킹 입니다 어 빨간 왕 오 레드킹 어디야 왕자의 게임 같은 나올 거에요 레드킹 좋아 정말 사실 왕자의 게임 동공의 눈빛이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좋아 좋아 아 예 정말 자생했습니다 아 멋있네요 자자 왕관이 진짜 한 칼 했어 사고 싶다 왠지 나 나올 것 같은데 자 나왔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묘어 낙도 기어 낙도 게 좋은 이야기는 해요 생때를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의 포인트는 뭔가 살짝 커져 팜이 어이 사진의 포인트 나 b급 4 b급 감성 영화의 분들의 러가 8 8 8 4 비어 파페 이 사진의 제보 용기는 여기서 살아입니다 어 유아 여기에서 영어로 되자 백화점에서 s 자에 바라만 사달라고 하는 어머니들이 이제 항상 그 말 파일 중 백화점에서 살아가 갈 테니까 그 아는 축 있었라 13 역할 중요합니다 경기는 여기서 살아 임 게 살입니다 нашаHo 나 threats 푸가볼까요 으 으 아 아니지 허접한 배경이라 높은 팝을 에 이를 줄여 보여줘 정식 자리시 그 아마라 다른 것들을 위하시오 아 그러네 아니죠 정말 그 금방에 동화에서 튀어나온 작은 요정 가사 혹시 되게 많이 도와주러 다니는 그 혹시 요정 같은 느낌의 아마라 제 희해 좀 불량 배드 에 때를 잡아주고 불량 배드 때를 잡아주는 요정 그래서 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아니 정말 이 요정이 날 도워준다 그럼 저는 어떤 불량도 로부터도 정말 이길 자유롭습니다 정말 사전에 생성함이 넘쳐요 맞아요 훌륭합니다 자 1년 넘어 가시죠 다운 어디 누구요 아 뭐 푸 해수 수 있어 어 어 표자 치력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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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주제는 마냥 좋아 일입니다 만약에 보이십니까 아 뭐 치명적 이네요 이 웃음으로 모든걸 극복하고자 하는 이 표정 어 모델과 저가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주어 아이 근데 가장 또 못 따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왜 저 정욱 씨 아주 잘 만들어줘 가지고 네,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고생한 일을 끝내고 쉬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이들이 인생을 알아. 갑자기요? 이들이 인생을 알아. 표정. 표정이 다했다. 저 시계가 무슨... 시계 자랑 사진 같지 않아요? 룩북? 이렇게만, 이렇게만. 합성. 시계 합성 짤 같은. 훌륭한 사진입니다. 나 얼굴이구나. CG야. CG 아니야, 이거 진짜. 진짜 CG 아니야, 이거? 이건 누가 찍었지? 제가 찍었습니다. 정신,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컨셉은 이제 자유였죠. 그렇죠, 자유. 저는 뭐, 근데 딱히... 저는 카메라를 그냥 들고 찍은 것 밖에 없는데... 카메라는 걷을 뿐. 카메라는 걷을 뿐인데, 남준형이 다 했죠. 자유롭네요. 자유로운데, 이게 지금 보시면 표정도 그렇고, 제가 살짝 뒤로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슬리퍼옷 골로 가겠다. 뭘로 가겠다. 아, 작품을 골로 가겠답니까? 그 거울이 거울이에요. G5A. 목표로 가겠다. 목표로 가겠다. 자유롭게 목표를 향해 찌겠다. 가겠다. 아, 멋지네요. 좋네요. 이제 우선 단체의 작품입니다. 누가 찍은 거야? 아, 이건 제 것 같네요. 아가도. 오케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아, 너무, 너무 만족해요. 제가 세기말 감성인데요. 네, 너무 만족해요. 지금 디테일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찍었으면, 제가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봐보세요. 와, 장난 아니에요. 이 작품 제목은? 진이 날다. 진이 날다. 날아올라, 자늘 멋진. 멋진. 네, 그렇습니다. 와, 저는 정말 감명 깊은 게. 와, 어떻게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이 밀레니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때 많이 나오는 강구 같은 데 보면 이제 음료관 거 같은데 많이 나오죠. 네, 음료관 거. 네, 많이 나오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탄스러운 부분은, 제가 무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손 끝과 발끝. 아, 발가락 볼 수 있을까요? 포인이라고 하죠? 포인이라고 하죠? 포인이라고 하죠. 디테일.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합성해보고 싶은 사진 아닙니까? 뒤에 하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합성대에서 돌아다니니까요. 합성해주세요. 하하하하. 여러분들의 합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포도웅이시다. 예술이야. 리버스에 많이 돌아다니겠구만. 디스커버에 많이 뜨겠네요. 아, 많이 뜨고. 아, 춤 8년이나 추는데, 이 정도 해야지. 자, 마지막. 참고. 이거는 저희가 찍었어요. 이거는 저희 감독님이 찍어주신. 맞습니다. 아, 앙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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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같지 않나요? 이 주제는 앙팡만이었습니다. 앙팡만. 앙팡만이었는데. 진짜 팀 같아서 참 훌륭한 사진이 아닌가. 저는 여기에서 정국 씨로 한번 주목해야 될 게 정국 씨 눈매가 참 가느지런해요. 가느지런해요. 가느지런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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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선이 되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하회탈 같거든요. 하회탈. 정국이가 하회탈 닮았다. 감사합니다. 이 선이 진짜 느낌있다. 이 선이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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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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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방자스. 어방자스. 알겠습니다. 어방자스. 이제 우리 점수를 한 번 해봐야 되는데. 다 작품성이 넘쳐나가지고. 이거 이거 솔직히. 여기 지금 무슨 작품 걸려있는데. 이거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빼고 다른 거 알겠습니다. 이제 회사에 이걸로 다 조개합시다. 오케이. 여기 왼쪽 작품부터 쭉 한번 가볼까요? 개인 작품만 하면 돼. 개인 작품만. 개인 작품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거 제목 점수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합쳐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작품명과 설명까지. 지금 만나러 가면. 지금 만나러 가면. 설명. 숨바꼭질 도중. 혼자. 붙잡혀요. 외롭게 앉아있는. 철양함을 담았다. 자. 100점 만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가장 뭔가 이 배경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가장 영화하지 않았나. 뭔가 이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솔직한 평가를 들어 보니. 100점 만점에. 딱 98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98점 너무 후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후하게 줍니다. 저는. 98점에 남는 점수. 2점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뒤에 얘기하신대요. 자. 그럼 98점이나 2점 나왔기 때문에. 49점으로 하시죠. 오케이. 와. 49점이요? 49점 나왔습니다. 저 아련한 뒤통수를 찍혔는데요. 자. 의견을 뭐합시다. 여러분. 솔직히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사진 진짜 좋아요. 아미들이 아쉬워할 수 있어요. 왜 얼굴이 안 보여지지 않나? 그게 강점 포인트. 그. 보여줄랑말랑하는 그. 87점 갑시다. 8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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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점 어때요? 네. 80점. 80점. 오케이. 다음 작품 왕. 저는 이 사진.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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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요. 눈빛에 모든 게 담겨있어요. 좀 뭔가 부가 설명이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작품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이 설명이 조금 아쉬워서. 103만점 중에 47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호화해 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형 형 형 형 형 작품 저 진행이 되겠죠? 바로 이 사진 바로. 당신이 제일 뒤에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저는 7점 드릴게요. 저는 저는 모델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91점 정도 91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그렇죠 패션의 완성은 거의 거의 완벽해요 네 지금 모델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 한 90 91점 사람들이 91점 91점 적당한 거 하나요 91점입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나 이 사진 너무 좋아 설명해 주세요 윤기는 어디 있을 때 윤기는 여기서 살아 윤여살이고요 되게 뭔가 사주고 싶다가도 진짜 사주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찍었어요 저 어릴 때 잘 안 사주셨어요 저희 형한테는 머리 잘 사줬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첫째가 먼저지 제가 좀 밉상으로 생겼었나 봐요 정말 보이스카우트 같은 이런 느낌이 포인트예요 감정이 잘 들어가 있군요 저는 저 오른쪽 감독님의 페이크 삭스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 어디까지? 그러니까요 배색이 그러니까요 저는 사진이 뭔가 좀 아쉬워서 점수를 주기 좀 그런데 저는 98점 정도 그렇다면 저는 92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점? 오우, 초안을 내리네요 저는 94점 정도까지 94점 나왔습니다 94점 나왔습니다 더 높게 부를 사람 없으신가요?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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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점 땅땅땅땅 오우, 멋있네요 오우, 멋있네요 100점 줘야 됩니다 연리했어요 연리했어요 언제 완벽하지 않습니까? 100점 100점 솔직히 의상점수 100점을 먹고 돌아가니까요 분명 작다고 놀리지 말아요 작다고 놀라요 설명 작은 것들을 위한 요정 정국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도 1등을 못한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표정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8점 주고 싶습니다 98점 더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96점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서 정국이 97점이거든요 97점 가시죠? 좋네요 97점 97점 이 사진은 이 사진을 1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들이 인생을 하러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행복 그게 어려워? 인생은 네 거야 표정이 표정이 저는 이 사진의 모든 게 좋은데 배경이 조금 아쉬워요 뭔가 사무실 같아요 맞아요 뭔가 다 안 맞아서 다 짝치는 게 포인트 아니에요? 시계, 의상, 사다리 뒤에 블라인드 뭔가 다 부조화야 뭐지? 조화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정말 시계 광고 같아요 조화가 안 어울리니까 각자 점수를 조금씩 굴러보고 그걸 다 합치는거 어떨까요? 조화롭게 해주세요. 100점 넘으면 어떡해요? 100점 넘으면 마지막 걸 뺍시다. 100짜리를 빼고 그럼 또 10짜리부터 시작됩니다. 10짜리부터 시작? 오 이거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협씨? 네? 제 작품이 아닌데요 이건? 지민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그럼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형 재 마지막입니다. 저요? 저는 그래도 다 더할거에요. 다 더할거에요. 다 더해요? 곱하기 10 하겠습니다. 33점. 33점. 아니 지금 우리 계산하면 안돼요. 몇점? 몇점? 쭉쭉 던지세요. 70점 드리겠습니다. 93점 드리겠습니다. 196점이 됐습니다. 194점 정도. 194점. 이미 계산이 안돼. 194점 줬습니다. 다음 점. 저는 제 작품이라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100점. 100점이 날리는거에요. 더하면 몇점이에요? 100점이 날려요? 네 100점이 날려요. 484점. 84점. 대박이다.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네 84점. 12점이 아닌데요. 이건 약간 짜릿하네요. 잘해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짜릿한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볼로 간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준비가 안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고 떠오른 점수를 바로바로 그냥 던져버리세요. 3점 드리겠습니다. 더우고 한다. 3점. artist 준비해주세요. 그럼 아까처럼 30점 더하겠습니다. 30점 더 했습니다. 40점. 저는 92점 더하겠습니다. 저는 148점 더. 148점. 저는 정말 괜찮아요. 98점 드리겠습니다. 98점. 아 저는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저는 우리 친구니까 94점. 54점. 점수는요? 65점. 65점. 저희 어머니가 65년에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65년도 65년생이기 때문에.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작품 설명이요? 나는 못했어. 제가 작품 설명을 적기 전에 진 형한테 물어봤어요. 진 형, 날아오르면 뭐가 되고 싶어요? 전체의 호흡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품 설명을 들었습니다. 날아올라. 한 번 불러주세요. 날아올라. 저 하늘이 멋진 채용이 될래요? 그렇습니다. 점수 주십시오. 점수 주십시오. 점수 주십시오. 한 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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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한 진영의 나이로. 28점. 28점. 저는 85점 드리겠습니다. 77, 49, 49점 드리겠습니다. 해본이 함께하길. 물론이죠. 저는 51점 드리겠습니다. 92점 드리겠습니다. 92점 드리겠습니다. 전 이 발끝 때문에 점수를 호황해 드리겠습니다. 781점 드리겠습니다. 781점 드리겠습니다. 자, 권선이한테. 천자리가 넘어갈게요. 천자리가 넘어갈게요. 두 개는 아니죠. 앞뒤 두 개는. 아, 뒤에 두 개로 할까요? 아냐, 아냐. 앞에 두 개 앞에. 천자리, 백자리 날려주세요. 74.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이거 뭐 복권당이 두 개. 또 복권당처럼. 아니, 뽀떡아이네요. 예, 가야 돼요. 꼴등 누구죠? 뽀떡 좋아요. 15점. 15점. 자, 서세요. 아, 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재밌었다. 저의 가야 1등, 1등 누구인가요? 1등 누구야? 1등 누구야? 아, 이게 1등 작품인가요? 네, 1등 작품인가요? 정국이 방에 걸어놨습니다. 97점입니다. 제, 제, 제가 두 번 가지고 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오늘의 제 1등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식. 제가 가야. 이야. 자, 1등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아, 선물이 있어요. 그럼 뭐죠? 선물을 좀 넣어주세요. 뭐지? 별로 안 갖고 싶은... 아, 뭐야? 되게 궁금한데? 1등 나와서 받아가 주세요. 1등 누굽니까? 슈가 형. 슈가! 아, 슈가 형이 1등 한 거네? 일단 액자부터 좀 움직여. 못 가요. 설마 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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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되게 궁금하다. 야, 좀 뒤로 갑시다. 형, 우리가 둘 테니까. 내가 둘 테니까. 내가 둘 테니까. 우리가 둘 테니까. 남자, 남자. 뭐야, 뭐야, 뭐야. 되게 멋진 사진일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한데, 지금? 자, 오픈합니다. 1, 2, 3.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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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열어주세요. 뭐야?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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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아시다시피... 주의하십시오. 지금, 지금 슈가 형의 휴대폰 배경화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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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서... 진짜요? 배경화면에요. 우리 아티스트가 저게 세워두자. 여러분, 작품명 한번 붙여주세요. 작품명은 뭘까요? 작품명은 신인배우였어요. 신인배우였어요. 신인배우.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 아니, 이걸 왜 난리 좀 볼 수 있는데... 진짜 대박이다. 이건 이제 접견실에 걸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나왔어요. 상품으로 하는 이유는 이 사진 찍고 나서 보고 있으면 되게 기쁨 좋아질다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 이건 되게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봐야 돼. 접견실에 잘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회사 와서 힐링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통수로서 이 사진이 오늘의 가장 베스트 사진이에요. 예, 100% 줘야 돼. 이 점 되겠습니다. 아, 이게 수 없는 사진이었어요. 네, 저희가 그렇게 사진작가가 되어봤는데요. 어떻게 뭐 소화 한마디 말씀하시죠, 정국 씨. 뭐 결국 베스트 사진작가도 정국이네요. 정국이 찐 거 아니에요? 소화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정국이었어.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많은 것들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또 사진... 아, 옷도 뭔가 사진작가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아, 어시가 되어시. 사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남기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그리고 남는 건 사진 뿐입니다. 맞습니다. 남은 사진이에요. 추억도 남아요. 갑자기. 오, 살짝 예술가 됐어. 추억과 사진과 영상 하나. 하나. 네, 정식은 마지막으로 달래라, 외치면. 자, 해볼까요? 달래라! 아니, 왜요? 아니요? 뭣도 있어요? 네, 그 추억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우리 그때 찍었던 거.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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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들어와. 야, 그때 빠지, 빠지. 아, 이거 정국이가 나한테 준 카메라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들입니다. 이거 팔아도 되나요? 이 감성이 있다고 이 카메라. 정국 나라에 올라오면. 진짜 쩐다, 이거.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정말. 좋은 척. 많이 남기시고, 좋은 척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래라 방탄을 외쳐주시자. 자. 박지민 씨의 신인배우. 아, 신인배우 박지민 씨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달래라. 맞아.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이거는. 제목. 신인배우 박지민 말고.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진으로 했습니다. 에이 지민. 유 나이스. 킵고잉. 에이 지민. 유 나이스. 킵고잉.